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예방 대책이 강화됩니다. 전략도는 도내 산불 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입산자가 많아지는 시기가 된 만큼 다음 달 17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해 입산 통제와 불법 소각 단속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올 들어 지난 1, 2월 두 달 동안 강수량은 49.4mm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%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또한 이 기간에 도내에서는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투렁,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.